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윌리움 200까지 아 스탯이 엄청마리네 스공은 130만 떼었군요 아 그렇구 주수태는 7700이나 됐군요 그 다음에 뭐해야됩니까 아이템 아이템 연금술사 4%짜리금류 이거 제거거든 어 그 다음에 7불링 9%짜리 아 마력 10이나 되네 야 마력 10인데 인트도 올랐네 골든클로거 무기 레전더링 보공 40 마력 10이 데미지 9%의 마력 10 아 그렇구 9%짜리 9%의 마력 10 자기 1작은 뭐냐 30%작을 했는데 하나밖에 안발렸구나 어 어 상이 마력 10짜리 6에 10 5에 5에 9% 12% 72에 마력 13 9% 9%의 마력 10 4에 40 블랙메탈 다크와이즈 레전드리 27%의 마력 에디움 망토 9%의 32 마력 9% 에 물럼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구요 유니온은 7,865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뭐가 얼마 남지 않았냐 유니온 8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단 얘기죠 새 캐릭터 남았군요 배틀메이지 다크나이트 바이퍼를 키우게 되면은 유니온이 8천이 되는 것이지요 아 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 뭐해야되지 아 후기 후기 어디있습니까 어 그거 메모작은 부순나 그 메모작 어딨냐 필요한 메모작이 있나 잠시만요 어 이거 왔는데 아 메모작 내가 켜놓은거 있을텐데 어 뭐구요 비태영님 별풍선 한길감사합니다 아 펜가이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어디있냐 어딨냐 아 이걸로 새로 만들었겠 ㅎㅎ 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140부터 106, 157까지 지구방위, 아닌데 커링타워 커피머신, 157부터 180까지 어디야? 지구방위본부, 180부터 150까지, 황혼의 페리옥 페리옥, 버발 3사 둘 다 가도 상관없는 것 같아 190부터 200까지, 서울, 상하, 차 아! 간단하네 별거 없네요 난이도 베, 베리 이즈 어, 어 원킬이었습니다 이, 이상입니다 감상하십니다 끝인가? 뭐 적을 거 있네 아, 오케이 마무리 끝! 끝!